안녕하세요. 따봉 비즈니스 포르투갈어 수업을 맡게 된 다니엘라 강사입니다. 이번 과정은 비즈니스 하실 때 각종 쓰는 표현들 그리고 이제 각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예시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주제, 인사하기, 이것으로 이제 저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알로그 웅 보시면 아가 모아따지, 모이토 브라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그럼 모아따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가 오이인데 오이 또는 올라 근데 이러한 오후 인사, 오전 인사, 저녁 인사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모아따지, 오후 인사를 하면서 모이토 브라질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의 경우는